지난 2016년 한 중매 사이트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탈북 여성은 3개월가량 교제 끝에 새 삶을 꾸리게 됩니다. 그런데 여성은 결혼 직후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. 남편이 씻거나 잠을 잘 때 늘 뭉툭한 발지를 차고 있었다는 점인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우연히 국가기관 요원에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됐고 이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들쥐게 됩니다. 문제는 여성이 남편을 추궁하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집까지 나가버렸다는 건데요. 대체 여성이 알게 된 남편의 수상한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? 그러면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수상한 액세서리입니다. 우리 양주열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가리고 계시는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렁주렁 달고 계세요. 2개밖에 없어요. 왜 그래요? 안 해도 있잖아요. 몸 안 해도. 그런데 이런 거 이 경우처럼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떠세요? 혹시 샤워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계속 다 착용을 하고 계세요? 저는 이제 이 반지는 의외로 씻을 때 불편하니까 빼는데 다른 액세서리 종류 같은 거는 안 빼는 경우가 많았죠. 예전에도. 그리고 특히 피어싱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냥 씻을 때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계속 24시간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반지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는 그런 반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혼 반지, 약품 반지 이런 거는 쭉 차고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. 그렇게 차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내 입장에서는. 그런데 연애할 때는 왜 이걸 눈치를 좀 못 챘을까요?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는데요. 여성은 2016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이었습니다. 이후에 인터넷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세 달 정도만 교제를 하고 지난해 3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.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남성이 어딘가 수상하구나, 남편이 어딘가 수상하구나라고 느낀 건 신혼 초기부터였다고 합니다. 악세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뭉툭하고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씻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차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저 남자는 그 아내가 오빠 이거 뭐야 하면 스마트 발찌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러면서 문자가 왔냐 하면서 이렇게 발을 얼굴에다 갖다 대고. 그건 좀 약간 오방 같은데요.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발찌나 반지 같은 경우에 잘 때라든가 샤워할 때는 빼놓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계속 차고 있으니까 여성이 의심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. 그러니까 오빠 발이 차고 있는 발찌가 뭐야? 물어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년에 건더생활을 좀 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나섰다가 처벌을 받았어. 그래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차고 있는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탈북 여성이니까 긴가인가 하면서도 그 말을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면 오빠 정말 진짜 멋지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저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? 그거는 전혀 아니고 아마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자감독 장치 부착 명령이라는 법적 제도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 요원들이 와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행동 거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국가 요원하고 만났다는 거예요. 이 탈북 여성이. 그러니까 한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. 저게 뭐냐. 저게 뭐냐.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하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은 굉장히 놀라게 됐는 거죠.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?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보통 이렇게 탈북민들 관리를 하시죠.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아내분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남편 이름을 조례를 해봤어요. 세상에. 짜자자자자 나오더라는 거예요. 10여 년 전에 제목이 그래요. 특수강제추행, 특수강도강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무려 징역 8년을 선고를 받았어요.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술잔에서 술 한 번 잘못 먹다가 폭행 신랑이가 커져서 이런 게 아니지 않은 성격이 충격을 받았겠죠. 당연히 이 아내분은 당신 왜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당연히 추궁을 하셨겠죠. 그렇습니다.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당황했겠죠.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왜 이런 사실을 나한테 알리지 않았냐고 추궁을 했더니 그 남편이 변명을 하지 않고 저런 집을 나가버렸어요. 그런데 나간 것뿐만 아니고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몰래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가출을 치고 나가버린 거죠. 여성은 어휘도 없고 너무나 황당했던 겁니다.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딱 들어도 사기 결혼 아닙니까? 보통 속아서 결혼하는 걸 통상적으로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혼 사유 중에도 사기로 인한 혼인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사 범죄가 아니잖아요.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봤었을 때도 이건 얘기를 하고 그래도 혼인을 한다면 모를까. 이렇게 중대한 사유를 얘기를 안 해준 건 이건 기망이다, 사기다라고 해서 혼인 취소 선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물러줄게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. 대신에 위자료는 800만 원에 그쳤는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 여성 입장에는 다행인 게 그걸 속인 거 외에 다른 어떤 기망을 했다거나 혼인 기간에 폭력을 저질렀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또 다르잖아요. 혼인 취소는 혼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어떤 가족관계 기록부에 혼인을 했던 경력은 남는데 그래도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하니까 좀 낫죠. 승희 의원님, 진짜 탈북민인 이 여성분 얘기처럼 정말 이걸 국내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자발찌다, 성폭력 범죄자, 전자발찌다. 이런 보도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걸 차고 있으면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보건복지부 혹은 통일부 이런 쪽에서는 탈북 여성 혹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정보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요. 저도 다문화가족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적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.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다문화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일단 만나는 단계에서 자기야 발목 좀 보여줘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하 참 아무튼 좀 안타까운 황당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.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자막본잘 자막도 raise конечно 자막 스캐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